인간설레 아이카 저게 오른쪽으로 같이 가셔라 아저씨야 저희가 이번에 또 비티파크 벌칭 레이스를 하게 되는데 벌칭 레이스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너 빠져 어? 너 이렇게 그냥 벌칙 빠지라고? 내가 이걸 시킬 것 같아서 말 안 한다고 했다고 에버랜드 가서 대박 진짜 제발 해운대 공중화장실에서 회수하고 출국할 때 반팔, 반바지 전자제품 앞에 가서 전선하게 하자 전장 전 바다 있고 벌칙이 고문이잖아 고문 원래 벌칙은 고문인 거야? 아니야 진짜 이거 뭔가? 우리 목숨에 지장은 안 가는 걸로 하자 왜 저래? 아 무서워 뭐 하시는 거예요? 이것 보세요 일어나! 일어나! 이번 회차 망했다